성막의 기초 자세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은 윤석정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하권 중에서 상권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목차를 좀 보시면 일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막의 의와 성막의 다른 명칭들을 8회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2부 성막의 기초편에 들어가서 성막을 짓는 자세와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막을 짓는 자세는 분량은 조금 적고요 성막의 재료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2부 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부 성막의 기초편은 성막을 짓는 자세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 부분인데 여기는 이 사진이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광야에 설치된 실제 모형 그대로 만든 성막입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더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자세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으라 시련을 이기고 성막을 지으라 이 세 가지가 성막을 짓는 자세인데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식양을 일러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식양을 이제 일러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명령하셨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것을 너희가 받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애굽의 종자리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난한 땅으로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짓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진중에 모시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지을 물건들을 넘치도록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서 더 가져오는 것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출애국기 2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전에 읽으신 먼저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라 그 예물이 어떤 것이냐면 성막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입니다 그런 재료들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과 함께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게시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출애국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게시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이 손으로 쓰신 그 율법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신해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에서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들의 상상에 나래를 펴서 금송화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면서 뛰놀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또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서 그만 돌판을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을 그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도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모세는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에 정말로 목숨을 건 중보기도 나는 죽을지언정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34장 출애국기 34장에 가서 새로 증거판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죠 그러고 다시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제작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35장부터 40절까지 성막의 제작 과정들이 쫙 나오죠 먼저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5장부터 실제로 보여주신 시간대로 만드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출애국기 36장 5절 7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호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호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부살렐과 오호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메 먼저는요 부살렐과 오호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대부분 다 만듭니다 특히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분양단이라든가 등대 이런 굉장히 정교함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성소의 기구들을 이 두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혜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되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왕보다 더 큰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주 뛰어난 기술자를 불러다가 성막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 열심히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혜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억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는 그런 자발적인 은혜의 발로에서 나오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는 절대로 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3절에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해서 예물을 받았는데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자기의 일을 일단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대 예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메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아침마다 그래서 그거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너희는 받을지라고 했는데 그 행렬이 너무나 길고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평소에 지을 물건을 넘치도록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넘치는 곳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에 불리한 만큼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 그 이상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즐겁게 예문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분량이 탈량 없는 은혜이죠 측량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분량도 측량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한들 그 은혜에 보충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겨서 낸다는 것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넘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고린도우서 후반에 가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10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시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니다 여기는 여기도 보면은 목자와 양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 양에게 막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넘치는 축복이다 자 또 10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의 교회 예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가운데서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공동체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린 것 같고 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이 넘쳐나가지고 아론의 수염까지 내려오고 그 쭉 내려와서 옷기까지 전부 다 적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에게 내린 그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이제 그 헐몬산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근데 참 여기는 사막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산 꼭대기에는 눈들이 있어요 만년설인 거죠 이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막 녹아내리면서 물줄기가 되어 여러 곳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적은 분량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적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냥 분량이 분량이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넘치게 주신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가까스로 그 신세를 면하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신부를 삼아주시니 우리로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아무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들이 없고 그럴 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참 후회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종도 아니에요 종은 그나마 그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이고 품꾼은 뭐냐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싹을 주고 얻어 쓰는 그런 종들을 말합니다 종 가운데서도 가장 하빨인 거죠 그러니까 종은 그냥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하는 그런 게 종이라고 하면 품꾼의 하나라고 하면 일용직인 거예요 언제 또 일이 없으면 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정도라도 괜찮다 나는 그럴지라도 돌아가야겠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 정도면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들도 가자마자 그를 와락 아버지가 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또 신을 다시 신기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정말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복이다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어떤 때는 좀 이게 내 형편에 맞지 않고 내 형편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전 건축 같은 경우 할 때 정말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작정해서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릴 때 그 마음에서 오는 희열과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다 시작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고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그거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성전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때 이제 노량진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서 굉장히 큰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갑자기 그리 큰 돈을 쓰게 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런 것들은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래 우리 교회가 그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넘치는 분량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도 역시 은혜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듯이 내기 싫은데 안 내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안 내면은 내 체면이 서지 않고 이거 안 내면은 이거 괜히 뭐 교회 직분이라고 받았는데 내가 집사고 안 수집사고 권사고 이런데 이 정도의 예물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체면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면 그 예물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예물을 드린 후에 후회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고 아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어이 받아낼 겁니다 근데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끙끙거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참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이후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법괴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정이 원망하거나 불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2만 3천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또 원망하는 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반대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죠 감사의 반대가 바로 원망 불평 불만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에 항상 원망이 있고 불만 불평이 있게 되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이 생기고 또 불만 불평이 생긴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항상 우리 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감사를 토대로 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가난한 복지를 정복할 때도 그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서 주셨다고 기쁨으로 약속을 믿은 여호수와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대적하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기뻐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는 정복자가 되지만 기쁨을 잃은 자는 정복당하고 맙니다 가난한 복지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데 막상 딱 와보니까 이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그냥 빈 땅이 아니었던 거죠 가난한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이제 정탑군들이 보고 오니 키도 엄청 크고 등치도 대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자기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확 위치게 돼버린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담당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발에 붙은 메뚜기보다 못해 이러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나와요 통곡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울면서 통곡했다라고 하니 그 백성들이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처구니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가난한 땅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아무런 그런 힘 없이 그냥 그 땅을 얻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평탄한 길만 있나요 예수 믿고 즐거운 일만 있나요 예수 믿고 그냥 뭐 마음의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또 죄를 이겨내야 되고 또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역사와 투쟁해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땅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와와 갈렙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만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거죠 아 그들은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 딱 좋겠다 등치도 좋고 하니 일부리기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하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와 갈렙을 원망하죠 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지 않았으면 선동하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 얼마나 원망이 심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만 들어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와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 또 기쁨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이 주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러므로 이 기뻐하는 자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첫째 조건이 즐거운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항상 즐거워서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항상 즐거워야 한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정말로 처절한 고난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상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쁨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그 기쁨이 변치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처지와 신세를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 같을 텐데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 현재의 고난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만약에 지옥 같다고 하면 그 고난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었겠느냐 아이고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이쯤 이러한 고난 정도 이러한 고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길에 부딪히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영원한 상과 멸관이 있습니다 상과 멸관이 있습니다 상과 멸관이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경기에서 성과를 낸 자들에게 멸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상과 멸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할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조건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멸류관과 상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영원한 상과 멸류관 또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넘치는 감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망을 짓는 자세 가운데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삶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망을 짓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참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항상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망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청막을 짓는 자세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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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